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다슬 헨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출연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안타깝네요. 와우! 저 몰랐어요. 어? 방금 했던 말 있죠? 1도! 그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. 그리고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? 네! 아세요? 진짜 사나이 아닙니까? 제가 진짜 사나이에서 만들었어요. 그거 제가 거기서 1도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. 영광입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요.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디오스타의 윤종신 옛날사람과 음두사람 참고 부탁하세요. 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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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밖에 큐의 은지원 아 아 아 아 아 중요한 추측이거든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8 MBC 방송연예 대상 뮤직 토크 뮤직 앤 토크